아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아 그러세요 다시 돌아와서 네 일단은 4일 동안 아 4일 4번 아 4번? 네 4번 죄송합니다 아흘 동안 네 좀 떨리는데 4번 공연하면서 아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엔 문득 들었어요 그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시간도 조금 짧았고 아 성격상 잘 해내지 못하면은 자책을 하는 편이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론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아쉽긴 하지만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들이 잘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콘서트의 어떤 주제와 맞지 않나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완벽한 사람이 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계셔도 완벽해지진 않겠죠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 완벽하지 않은 저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완벽하지 않은 저희를 너무 좋아해서 감사하다 저희의 존재의 존재의 의미를 되찾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하실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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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실 수 있을까 고생하실 수 있을까